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동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타임머신을 개발한다면 과거로 갔다 올 수 있는 타임머신 미래로 갔다 올 수 있는 타임머신 시청자분들 기준 왼편이 과거팀 오른편이 미래팀입니다. 어느 팀 논리부터 들어볼까요? 미래편 먼저 드실까요? 과거부터 하시죠. 미래부터 하시죠. 왜죠? 과거가 더 전인데. 자 먼저 하는 팀에게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고3차 먹겠네요. 호시 씨? 네? 널림을 펼치기 전에 선물 한번 드릴게요. 아 고3차를 준다고요? 아 그걸 못 들었네요. 특별한 선물 마시고 시원하게 얘기해주세요. 그걸 먹으면 이제 과거로 가고 싶으실 거예요. 이걸 먹기 싫어서. 미래로 가도 바뀔 수 있습니다. 쓴맛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호시 씨 얘기해주세요. 미래로 간다면 저의 노래를 나중에는 어떤 미래의 우리 신인분들이 리메이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Your Choice 앨범 Ready to Love 아마 리메이크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Me ready to love 내게 말해 잠깐만 같은 표정을 좀 네. 저기 벽 보고 서있어.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데요? 누가 보면 과거에 있는 분 같아요. 저는 또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해주세요. 요즘 과학이 너무나도 발전됐잖아요. 네. 옛날에 고칠 수 없었던 병들도 되게 많이 고치는데 그렇죠. 일단 그런 거 다 제쳐두고 요즘 애플 워치라든가 갤럭시 워치 이런 거 보면 맥박도 제주고 운동했을 때 그런 거 다 제주잖아요. 그렇죠. 애플 워치를 가지고 과거로 가서 허준 선생님께 드리면 맥박을 좀 더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저 한 번 더 해도 됩니까?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준식 순과 씨 피아노 치십니까? 피아노 치죠. 소울 파 미래입니다.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요. 그러니까 미래. 미래죠. 미래가 정답이다. 너 과거라고 인마. 미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얘기해주세요. 연습생 때 네. 우리 모두 불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데뷔를 할까? 아니 못할 거 같아. 아 근데 할 거 같은데? 그럼에도 우리는 꾸준히 열심히 했죠. 네. 근데 만일 우리가 과거로 가서 제 자신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 데뷔할 수 있어. 그러니까 화이팅. 그럼 그때부터 내 미래는 더 행복하고 더 편안하게 바뀌는 거예요. 맞죠. 저는 반박하겠습니다. 자 반박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과거를 함부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그렇게 과거를 함부로 바꾸게 되면 미래도 모두 바뀌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우리 미래. 우리 캐럿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들. 당신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캐럿들과의 관계, 우리들과의 관계는 모두 바뀔 수 있는데 그거 과거로 선택하실 겁니까? 그렇죠. 과거로 선택할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선택하세요. 자 줌 씨 얘기해주세요. 강정이랑 이번에 상대팀 됐다. 저는 항상 이제 자기가 불안감이랑 부족한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많은 거 연습하고 이렇게 성장됐는데. 근데 만약에 아까 디노 씨처럼 연세인데 돌아가서 너는 무조건 데뷔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거 한 마디 때문에 이제 지치면 어떻게. 세이해질 수 있어요. 그 한마디로 아 나는 데뷔를 하는구나. 나는 무조건 데뷔를 하겠구나라는 안도감에 당신이 연습을 덜 열심히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댄설로즈도 지금까지 못 찍었을걸요? 그거 말고 미래에 대해 좋은 점을 좀 얘기해주세요. 아 네 생각됩니다. 제가 하나 더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시 얘기해주세요. 미래로 가면 또 시간이 좀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때 이제 개인 앨범이 냅니다. 그거를 이제 윤미래 선배님과 그 래리 투 러블 리믹스에서 미배리 아니야 호시야 너 진짜 행복해 보였어. 너 옆에 표정 제발 봐줘. 호시야 봐봐요. 지금 순간이 표정 너무 얄밉잖아요. 그쵸? 그럼 과거로 들어가서 순간이 다섯 살 때로 데려가서 어? 꼴박을 한 대 세게 때리고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잠깐 줌 씨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그 정한이 형 그 미래 좋은 점 물어보는데 네네. 정한이 형이랑 쿱스턴 최근에 그거 많이 하시죠 그거? 뭐요? 주식이요? 과거 보면 이제 어떤 주식 좋아하는지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지금이 과거에 낮은 걸 사야죠. 근데? 무덤을 파시는군요. 진짜. 야. 야. 야까지 나왔어. 저에게 과거로 갈 시간 6개월만 주십시오. 2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미래 좋은 점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뭐예요? 뭐예요? 랩 투어 받을 때 이 연습곡을 이걸 했었죠? 만약에 이걸 안 했으면 세븐틴의 힙합 팀도 없어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팀 멤버 지금 얼굴 좀 봐주세요. 몸이 너무 꼬이는데요. 맞아요. 아무튼 맞는 얘기예요. 제가 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 네. 사람에게 누구나 좋은 추억도 있고 아 그럼요. 좋은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뼈 아프게 지우고 싶은 기억들도 존재합니다. 아픈 과거가 있죠. 승관 씨. 어른이 되면 아 옷을 잘못 입고 올라갔던 이거다. 그 무대. 이거다. 그렇게 창피하게 몸을 가리면서 솔직히 바꾸고 싶잖아. 올라가던 그 무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바꿀 수만 있다면 지금 과거로 돌아가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너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 라이브에서 그걸 한 번도 언급할 수 있었어. 과거로만 가면 갈 수 있다니까? 그 추억 덕에 우리가 더 즐겁게 얘기할 수 있었고 흑역세를 추억이라고 부를 겁니까? 지가 입어봐. 왜 리허설을 안 해? 왜 리허설을 안 해? 바꾸고 싶지 않잖아. 바꾸고 싶지 않다. 바꾸고 싶지 않지. 자 그러는 우지 씨는 눈 넓게 개슴치를 뜨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래에 미련이 없으신 분이 여러분 아이디얼 컷 솔로 무대 우지 씨의 노래 제목 어떤 미래 어떤 미래 얼마나 그 미래가 답답하고 궁금했다면 그렇죠. 서글펐다면 제목을 어떤 미래 어떤 과거도 아니죠? 우리에게 과연 어떤 미래가 올바른 건지 하늘이 답을 알려주지 않아서 혹은 내가 참 멍청해서 저희 알 수가 없더라. 아 좋습니다. 그 미래를 가보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그 시절의 그 노래를 약간 사랑했습니다. 미래 노래를 쓰셨던 분이 왜 거기 계십니까? 그 미래를 가보지 못해서 너무 답답해 너무 와 그렇던 시절을 기억하십시오. 아 좋습니다. 그만큼 괴로웠기 때문에 그 명곡을 나온 거예요. 명곡을 나올 수 있다면 그냥 괴로워도 된다? 그럼 죽죠 그냥 명곡 내고 그냥 죽어버리죠. 왜요 왜? 언제까지 그걸 사태성에만 추전해야죠? 수건 씨 너무 과연 됐어요. 아니 내가 못 참겠었는데 저 형이 힘들어 죽겠다는데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 왜요 왜? 나는 우정이 힘든 거 못 봐. 차라리 미래를 다녀와서 올바른 선택을 하든지 말게. 아 좋습니다. 자 광어 팀 얘기해 주세요.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후로 갔어요. 근데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갔는데 내가 없는 거지. 와 너무 슬프겠다. 너무 슬퍼서 멘탈 나가게 됩니다. 아까 도겸 씨 뭐라고 했습니까? 지구 멸망한다 했죠? 5년 뒤에 딱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5년 뒤에 멸망한 그걸 생각하면서 5년 후에 살 수 있다. 저는 그럴 때 이 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세요. 살게요. 아 좋습니다. 정한 씨가 너무 강한 논리를 펼치셔서 지금 이 카드를 꺼낼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나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알죠 알죠 알죠. 나비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카오스 요인입니다. 맞죠. 유식해 유식해. 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정말 작은 변화를 일으켜요. 근데 이게 추후에 저희가 현재로 돌아왔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그 아무도 장담을 못한다. 오 신나 벌써 궁금해 죽겠다 신나. 어떻게 바뀔까? 잠깐만요. 이거잖아 내가 과거에 가서 사과를 한 입 먹어요. 두고 미래에 와요. 그걸로 애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 예. 그쵸 나비 효과죠. 나비 효과죠. 그러니까 저 마크. 지금 저 마크가 네가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가서 사과를 먹었었어요. 먹고 내려놨는데 그냥 먹고 만들었더라고요. 아 제가 또 좀 작곡적인 작곡적인이요? 작곡적인? 진호가 지금 그쪽들을 위해서 곡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신을 부를 것 같은데? 재밌겠다. 어차피 미래로 가봤자 너무 심심 과거로 가서 후회 없이 살고 싶지 어떤 논리도 우리에겐 안 통해 결국엔 우리가 이겨 통쾌해 자 진호 씨 상 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이건 꼭 편집해 주시면 결국엔 우리가 이겨 통쾌해 아 좋습니다. 무슨 놀라움인гatted.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과거로 가신 6개원만 주세요. 그대들의 자산을 제가 20배로. 당신 뭔데? 당신 직업이 뭐예요? 잠깐만요. 자산가 조심하세요. 20배 자 뮤리 팀 의견 없으신가요?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주 씨 아 왜 첫 이래요? 공격 자 고맙다 장르가 어떻게 되죠? 퓨처베이스 저희가 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말 간절히 담았던 퓨처베이스 아 왜 이렇게 얍삽하게 말해요? 정말 간절히 담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곡에 퓨처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베이스 밖에 없죠 그 아름다운 선율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퓨처베이스라고 보는데 퓨처가 사라진 게 베이스가 된다면 고맙 뽕뽀뽕뽕뽕뽕 저건 실패했다 어떡하냐 이거는 고3차 먹어야겠다 잘 풀었으면 좋았을 땐다 퓨처 아 퓨처베이스 좋았는데 퓨 원우 씨 제가 한 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민규 씨 얘기해주세요 15년 전이었나요? 제가 15년 전에 과거를 한번 갔다 왔어요 그때 컨셉 잘 잡았다 미국이었어요 수영장에서 놀면서 그 친구에게 튜브를 끼워주고 어 유튜브 제 고3차 좀 때려주세요 너무 너무 좋았는데요? 너무 얄미워요 너무 얄미돼 다 만들었어 모르겠어 자 더 얘기할 논리가 없으신가요? 너무 많은데 뭐 해요 더? 너무 많아서 하루 종일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아 하는 건가요? 또 해요? 아닙니다 네 아니 아니 해보세요 용기를 가지고 해보세요 아 근데 좀 궁금해졌어요 미래로 가면 여러분들 지금 찍고 있는 고잉 세븐틴 이거 여러분 정말 열심히 찍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 이거 언제 끝날지 정말 모르죠? 마지막 고잉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요? 고잉 세븐틴 저희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와 그런 말을 아니 그러니까 캐럿들도 무성하고 피디님도 무성하고 날밤을 세면 이거 세팅하고 제가 과거로 왔다 갔다가 저 얘기 좀 지우고 올게 오케이 가자 도겐 무슨 말 할 말이 있었어? 안 하려고요 자 양 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신께서 초능력을 내려주신다면 겨드랑이에서 물이 나오는 능력 엉덩이에서 불이 나오는 능력 자 시청자분들 기준 왼편이 겨드랑이 물 겨물팀이고요 오른쪽이 엉불팀입니다 자 어느 팀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이 주제가 과열될 가능성이 높을 거였기 때문에 제가 좀 소프트한 것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석이 형 보시면 머리 스타일 멋있죠? 저게 일명 젖은 머리 스타일이네요 근데 저걸 아침에 일어나서 손질하고 오는 게 굉장히 이게 좀 귀찮은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귀찮아요 머리 말렸다가 잠 묻혀서 다시 세팅했는데 찝찝하고 이게 또 땀 흘리면 또 이게 아주 하는데 이거를 수시로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아 막 갑자기 잠자다가 옆에서 막 연기가 막 올라와 막 콘센트가 막 파지직 파지직 그러면 그때 형! 형 저기 불 났어! 그냥 잠깐만 기다려요! 끝납니다 박수! 슈퍼 히어로 이게 박수가 바보 같은 게 요즘 누가 콘센트에 이 누전을 물로 불을 끕니까? 아주 더 큰 일로 할 수 있겠네요 전기를 이걸로 끄잖아요? 그대로 타고 돌아가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감전사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기 말고 불이 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불도 소프트한 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네네 자 만약에 민규 형이 생일이에요 초수로 초룻불을 이제 하잖아요 이건 솔직히 캐럿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 초불을 하고 이제 몰래 하려고 가면은 초불이 하나씩 꺼져 꺼져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직전에 켜야 돼 근데 일일이 어떻게 다 켜? 이거 못 켜 어떻게 켜야 돼요? 어떻게 켜 건데? 불은 어떻게 불어? 이러면은 따로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조사를 할 수 있거든 아니 그러면 그냥 엉덩이에 불을 나오게 하고 불을 끄면 되지 않나요? 그거는 조금 기분이 그렇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생각했는데 그쪽 들었더라고요 조금 자 준 씨 얘기해 주세요 일단 좋은 거 얘기하기 전에 일단 여기서 물 닿았는지 여기서 불 닿았는지 다 일반 사람이랑 다르잖아 그러면 안 좋은 점부터 얘기해야죠 잠고대 할 때 불 닿는 거 더 위험해요? 물 닿는 거 더 위험해요? 아 확실히 불 닿는 거 확실히 위험하죠 맞죠 그리고 그쪽 누군지 안 말하지만 좀 방구 끼시는 분 좀 많죠? 방구 끼는 사람이요? 방구에서 불까지 부치면 팡!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더 큰 안 좋은 거 생겨요 그리고 이제 저 디노 논리에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엉덩이에서 불이 나온다 가정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바지에 엉덩이 부분을 태워먹으면서 불을 내뿜는 거 또 하나는 그냥 바지를 벗고 하는 거 불이 필요하실 때 바지를 벗고 한대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진짜요? 아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그래야겠어요 이 친구들 초록력이 생겨서 아예 그냥 그 부분 잘라놓고 전용 그런 팬츠가 있어요 찌찌기로 쥐디면 거기 딱 열려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전 얘기 좀 했대요 다들 고기 좋아하잖아요 그쵸 보시죠? 고기 좋아하는데 뭔가 딱 그 고기 좀 뭔가 새로운 게 먹고 싶어 불고기 별로 먹고 싶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리고 주니 형 매운 거 좋아하잖아 라면을 딱 깔았는데 딱 끓었어 불닭볶음면 불닭볶음면 그렇게 요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는 지금 겨드랑이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좋은 거 많으세요 네 물이 나와요 근데 러시아에 가잖아요 여러분? 러시아에 가면 너무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엘사가 될 수 있어요 엘사요? 온다 야 애 죽었다 레디 고 레디 고 스케일 테블를 탈 수 있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여름에 워터파크를 가고 싶잖아요 겨터파크를 개장해서 겨터파크? 수고하세요 트윙을 되게 많이 열 수 있어요 자 겨터파크 기 cracking 와 재밌다 그럼 우리도 있어요 우리는 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아이언맨 우리는 억덩이 밑에서 나와 우리도 날아낼 수 있잖아 적절한 год도 날 수 있어요? 지구 불러 이거 다師고 원인 ran 진짜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엉덩이에서 불이 나오잖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앵콜 무대를 해요. 와 팬들 너무 많아! 헤롯들 와 반가워요! 특수 효과가 없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네? 그러면 방송 문다가.. 지금이야.. 민기님? 어.. 뺏기.. 민기님 뺏기러 노래해서 엘사 불러도 날 못 시켜라고 가상하잖아요. 제 엉덩이가 너무 뜨거워서 엘사 불러도 날 못 시켜. 그러니까 조용히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럼 화재가 발생할 텐데. 저희 둘이 단둘이 회사실 얘기 좀. 근데 지금 엘사 너무 멀리 가셨어요. 좀 실생활 속에서. 저희가 진짜 인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정말 이상할 것 같은데. 말 몰라요 지금. 진짜 우리가 엉덩이에서 불이 나오는데 할 때? 시작! 진짜 너무 좋다. 역시 여의도는 불꽃 축제야. 그럼 불꽃 축제야. 여기 앉을까? 그나저나 불.. 아 여기? 아따 여기 엉불이잖아. 아 여기가 명물이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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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용당했어. 너무 좋다 자기야. 이렇게 엉불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엉불 데이트인가요?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규는 피해만 봤네 지금. 이용당했어. 왜냐면 그냥 서 있기만 하라고 했거든. 네 좋습니다. 자 버논씨 얘기해주세요. 겨드랑이와 엉덩이 그 신체 부위만 봅시다. 겨드랑이는 이제 그냥 뭐 뭐가 배출되는 게 땀 밖에 없어요. 땀 배출되는 곳에서 그냥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기능이 추가되는 건데 엉덩이는 어떤 부위냐. 저희.. 오케이.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엉덩이에서 뭐가 나오죠? 대변이 나오죠. 나오죠 나오죠. 근데 이제 저희가 불을 뿜으려다가 잘못해.. 잘못해서.. 잠깐만! 잠깐만! 물을 뿜이네요. 너무 속상한 일이.. 별일은 없어! 그럼 억물데이트를 가셨는데 민규씨가 실수로 탓.. 가 나오면.. 냄새가 나네요. 근데 진짜 막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저희는 고도의 훈련 과정이 있어요. 고도의 훈련 과정이 있어요. 저희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대답해주세요. 민규씨 어떤 훈련을 하셨죠? 네? 자 봐봐요. 이래서 봐요. 우리는 어떤 테스트를 거치냐. 오른쪽을 눌러야 나오게요. 아! 자! 안 나오죠? 네. CG! 나오죠? 이거예요. 잘못 눌러서 다른 게 나오면 어떡하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훈련은 안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조절할 수 있는.. 자동인식! 자동인식! 제가 알기론 조절을 잘.. 잘 못하는 걸로.. 네 좋습니다. 뭐가 좋아요? 여러분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물불 안 가린다. 근데 물불 안 가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물불 안 가린다? 물이 불보다 아픕니다. 저는 불물 안 가린다라고 합니다. 아 불물 안 가린다라고요? 엉덩이에 불나도록 열심히 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없나? 불은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고 왜 부정적이죠? 물은 되게 긍정적인 느낌인데 제가 예를 들어줄게요. 왜죠? 들어보시죠. 엄마아 엄마아 엉덩이가 뜨거워 아우 슬퍼 웃으면서 불러요. 근데 물은 물은 Watermelon Sugar 와 와 형 드디어 여러분 그리고 그 겨드랑이에서 물이 그냥 물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 탄산수도 나올 수도 있고 네? 뜨거운 물도 나올 수도 있고 개조했나요? 개조했어요? 사람 성격에 따라서 달라요. 사람마다 개조가 가능한 부분이었네요. 궁금한 거 있어요. 아까 범현 씨가 능력을 보고 조절이 안 되면 어떡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그쪽은 나오는 물과 땀과의 구별점이 나눠져 있나요? 물을 배출하려고 하면 이제 물이 자동 나오는 거죠. 거기에다가 땀이 섞여 나오면 오류가 돼가지고 여름에 갑자기 땀이 나오면 어떡하죠? 땀이 섞여 나오면 좀 짜잖아요. 그럼 모아뒀다가 염전을 이렇게 하면서 소금 부자가 돼가지고 그거 많이 보세요. 민규 씨 민규 씨 아낀다 때 파트가 나를 시키는 건 물이야 이거잖아요. 그때 많이 어렸어요, 제가. 근데 여기 겨드랑이에서 물이 나오면 나를 시키는 건 물이야 하면서 물이 탁 나오면 특수로 특수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팀 망했을 것 같은데요. 망했을 것 같은데요. 우지 씨랑 후지 씨한테 제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두 분 혹시 하체 운동 하시나요? 운동 좋아하지 않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할 때 조금 더 큰 중량을 치고 하체 운동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씁니다. 고졸해지는 거죠, 이 불이. 그러니까 트레이너 선생님이 필요 없네. 정말 무거운 무게를 틀다가 안 올라와지잖아요. 그때 더 맛있는 자극을 느낄 수 있어요. 열심히 하세요. 그렇지만 저희조차 보조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죠? 풀업 좋아하시나요? 풀업 좋아하죠. 겨드랑이에서 물이 나오면 강력한 물대포의 역할로 보조가 됩니다. 물건 이걸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이걸 원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엉불 능력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뭐죠? 은폐 방구를 못 껴요. 뭐야? 불과 방구를 조절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치명적인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엉덩이에요. 앞이 아니잖아요. 뒤에요. 아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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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막 뜨거운 거 풀 이렇게 하면서 전화 받을 거야? 못 하잖아. 뒤로 돌아서 전화 받으면서 이걸 소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나 지금 일하고 있어. 어 소각하는 거 엄마가 시킨 거. 그거 하고 있어. 둘 다 가능한. 뒤 불편을 놓고 근데 그걸 바지 벗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엉덩이 쪽만 구멍이 뚫려 있어야죠. 바지에 지퍼가 있어요. 전용 그게 있어요. 자 조차 씨 얘기하세요. 제가 알기론 승관 씨가 아메리카노를 맨날 마시잖아요. 비싸 근데 아메리카노. 엄청 비싸요. 요즘 얼마야? 5천원? 5천원 6천원이래. 그렇죠. 그 커피숍을 갈 때 에스프레소만 시켜도 돼요. 아 싸 싸. 그러면 물. 뜨거운 물. 아메리카노. 오늘 전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 안 타고 그냥 탄 다음에 힘만 줘요 그냥. 앞으로 가거든요. 계속 힘들 수 있어요? 카트라이더예요. 여러분 애초에 애초에 물과 불의 관계에 있어서 불은 태초에서부터 좀 재앙에 가까운 원래 단어입니다. 멋진데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시면 부정적이죠?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갖다 주죠. 신들의 불을 뺏어서 인류에게 선물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너무 막 쓰는 인간들을 보고 제우스는 화가 나서 위험하고 프로메테우스를 벌을 줍니다. 이때 프로메테우스는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언덕에 묶여서 독수리들에게 간을 조임받게 돼요. 그때 목이 말랐을까요 안 말랐을까요? 과거로 돌아서 그에게 물을 한 잔이라도 줄 수 있었다면 그렇다면 반대입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주지 않고 그냥 내 엉덩이에서 불이 나왔다면 아 내 엉덩이에서 나왔다면 그럼 프로메테우스가 거기에 묶일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아유 그것도 그렇네요 둘 다 유효하네 아니 그래도 또 민규 콘서트 좋아하잖아요 콘서트에 물 안 뿌리고 그냥 이걸로 이렇게 뿌려주면 캐럿들 더 좋아하고 캐럿들이 너무 싫어할 거 같은데 캐럿들이 너무 싫어할 거 같은데 이거 말고 그럼 탈덕 이전하십시오 아 여러분 네 전기차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기 생산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물레방아를 이렇게 두고 물레방아를 굴리는 거죠 물 팍 쏴가지고 물레방아를 이렇게 회전시켜서 전기를 이렇게 빵 만들어서 피카츄가 되는 겁니다 피카츄 아 그러지마 어찌 됐든 몸 안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 몸 안에 성분도 어느 정도는 함유가 될 거란 말이죠 안 돼있어요 안 돼있어요 정말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승권 씨 겨드랑이에서 물이 나오면 그건 대주 삼다수인가요? 삼다수보다 더 깨끗해요 진짜요? 네 삼다수가 제일 깨끗해요 삼다수 사랑해요 삼랑해 겨드랑이에서 물이 나온다는 건 좀 아직은 좀 찝찝하다는 느낌 아직은 찝찝하죠 그러면 그거를 찝찝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 뭔가 광고 저기 뭔가 포즈가 있을까요? 확신을 보여주세요 저도 그거는 슈아가 준비했어요 그걸 왜 떠넘겨요? 아니 슈아가 준비했어요 정한이 형이랑 이번에 준희가 레이 투 러브에서 파티가 있었죠 보여주세요 그렇죠 한번 안무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겨드랑이에서도 물이 나오는 게 깨끗하다 이런 게 느껴져요 전혀 더럽지 않다는 그건 광고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스스로도 찝찝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재미없어요 두 분 저건 너무 억지인 것 같습니다 둘 다 억지였어요 둘 다 고삼차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고삼차 각입니다 왜요? 너무 논리 있지 않아요? 제가 봐도 좀 그렇긴 합니다 두 분 다 나와주세요 두 분 다요? 네 여러분 혹시 정글 해법집 가보셨어요? 아 가고 싶어요 아니요? 아니요 가본 적이 없어요 정글 해법집 가면은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물 물이에요 물이 너무 많아 근데 없는 게 뭔지 아세요? 물이죠 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할 거야? 엄청 해서 막 못하잖아 됐잖아 우리 13소년 표현하기 했잖아 저는 그냥 툭이에요 진짜 툭이에요 불툭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댄스도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댄스요? 댄스를 만든다고 댄스 한 번 보여주세요 그 유명한 불장내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엉불댄스 그걸 타이틀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하시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흑역사를 끊임없이 창출하시네요 가만히 있을게요 이제 창출하시네요 다시 한 번만 네 좋습니다 양 팀 모두 더 이상 펼칠 논리가 없으므로 이번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냄새나는 토론이었네요 제 3회 SVT 논리나잇 오늘 생활 속 마주하는 수많은 난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 차례대로 오른쪽에서부터 쭉 한번 해볼게요 정연 씨부터 너무 재밌는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진 씨 스타를 알면서 이렇게 고행에서 세 번째 시리즈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시리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논리나잇이 계속해서 쭉쭉 발전하면서 무광 발전을 이루는 네 좋습니다 자 버노 씨 요 나비어과스 이 무논리를 전제로 둔 토론 자리에서 계속 논리적으로만 반박을 하는 제 자신에게 너무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버논리 오늘 이렇게 토론 통해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것도 한 번에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제 다음에 또 기대되네요 네 좋습니다 우진 씨 최근에 앞머리를 살짝 가르고 활동을 했었는데 오늘 좀 내렸거든요 이렇게 촬영할 수 있어서 기쁘고 꼭 모니터를 빨리 해보고 싶어요 자 저거에서 형 혼자 남아라 한 잔 깔끔하게 드시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조시아 씨 일단 캐럿들에게 정말 재밌는 이런 주제들을 정해주셔 댓글로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던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것도 써있나요 정말 어디에? 아니 아니 정말 감사해드리고 싶고요 좋고요 재밌게 했습니다 자 동금 씨 네 오늘 아 롤리나잇3인데 제가 조금 아 생각이 안 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만약에 볼을 하게 된다면 그땐 정말 무논리로 완벽하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이스쿱스 씨 네 저는 제가 팀에 도움이 별로 못 된 것 같아서 저도 다음엔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디에이 씨 네 오늘 뭔가 좀 분위기 너무 좋아서 재미있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를 우리 같이 사랑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저한테 6개월만 주십시오 10개월만 주십시오 10개월만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티노 씨 제가 요즘 고인 찍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디 카메라 아 제가 요즘 고인 보통 한 번에 보든가 뭘 또 무서워서 아 요즘 고인 찍으면서 느끼는 느끼는 거 느끼는 거지만 고인은 고인일 뿐 오해하지 말자 당연히 누워요 누가 티노 씨 어디에 불렀다고 생각 믿겠어요 그거를 그렇죠 캐럿 분들이 재밌었다면 그걸로 참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승관 씨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또다시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스스로를 보며 네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아 그렇죠 하지만 오늘 감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화성좌가 나오지 않았나 아 화성좌는 예술이었습니다 화성좌는 진짜 감사합니다 박수 받아야 돼 아직도 가늠할 수 없는 그 우주형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논리가 없어도 없는 게 아니다 SVT 논리날 좀 더 어려운 생활 속 나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VT 논리날 꼭 가능할까? 꼭 가자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살리기가 있는데 여러분 라면 끓인 라면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냥 또 가끔 컵라면 보다 끓인 라면을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잠깐 누워줄 수 있어요? 아 네 그냥 여기다 바로 라면을 끓여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냄비에다가 아 먹기 싫어요 누가 지할 수 있다고 말했죠 디노 디노 휴대폰 하고 있네 둘이 어떤 공간에 있는데 불이 없어 냄비는 있는데 어떡해 디노 휴대폰 하고 있어 근데 솔직히 단점이 약간 수치스러워요 근데 디노 엉덩이가 되게 힙업 잘 돼있다 나 놀린나 원때 술쟁이였는데 지금은 엉덩이에다가 저거네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은 언제나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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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잉